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4학년도 수능 예비시행 A형 2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문제를 먼저 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과 X 플러스 Y의 3제곱을 곱했대요. 그때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.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침착하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항의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얘만 한번 봅시다.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봤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번이 곱해져 있는 거죠.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번이 곱해져 있는 거야. 이렇게 4번이 곱해져 있는 거고 얘를 한 개씩 천천히 앞에서부터 전개해 나가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얘의 항의 모양을 봤더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. 자 여기에 있는 항 중에서 이 첫 번째 항에서 A, B, C 이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에서도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항에서도 3개 중에 하나 여기에 있는 항에서도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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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을 골라서 곱했을 때 항이라는 게 최종적인 곱했을 때 항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C 항 4개에서 항 4개의 곱에서 각각 한 개 한 개 한 개를 뽑았을 때 그 곱해진 형태 뭐 A가 두 번이라든지 B 한 번 C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A가 두 번 B 한 번 C 한 번이라는 건 이 전체의 4개의 항에서 A가 몇 번 뽑힌 거고 두 번 뽑힌 거고 B가 한 번 뽑힌 거고 C가 한 번 뽑힌 거잖아요. 이해됐어요? 그래서 아 얘 항의 개수는 항의 개수는 지금 모양 자체가 다 똑같잖아.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번을 뽑는 거야? 총 4번을 뽑으면 된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중복이 허락되는 몇 개?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. 그러면 얘를 봤으면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X 플러스 Y의 세제곱의 항은 어떻게 되겠어? 문자 두 개니까 문자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으려는데 3개를 뽑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. 문제 풉니다.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네제곱에서 나오는 항의 개수를 찾자고. 서로 다른 항의 개수.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3H4가 될 거고 얘를 계산하니까 6C4, 6C2니까 3, 7에 21가지가 되겠네. 어머 어머 미안해요. 15가지가 되겠죠. 15가지. 자, 두 번째로 뭘 하냐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의 항의 개수도 한번 봅시다. 중복이 허락되는 게 두 개죠. 문자. 자, 2H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. 그래서 얘는 4C3이 될 거고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. 자,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항들이랑 여기에서 나온 항들이랑 다시 또 여러 가지 곱해갖고 생길 수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얘랑 얘는 동시에 오는 사건이라는 거야. 곱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15 곱하기 4를 한 60까지가 정답이 되겠네요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의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. 완전제곱식의 형태. 4제곱, 3제곱, 6제곱인 형태에서 항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. 항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약 각각의 항에서 뽑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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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해. 이런 형태인 거라고. 그래서 중복이 허락되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중복이 허락되는 문자 3개. A, B, C. 그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? 4개를 뽑는 거지. 4개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.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의 3제곱은 X랑 Y가 중복이 허락되고 3개 중에 3번 뽑으시면 되겠네요. 3제곱이니까. 정답은 60가지가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